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 해피 뉴 이어! 지금 크리스틴의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에게는 이제 증주 할아버지 할머니댁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면 한 25분이 모여 계세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8시 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아니 우리 일곱시부터 일곱시 일어나잖아 우리. 일곱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은이를 한 명이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제이도 준비해야 되고, 가방도 써야 되고, 이제 촬영한다고, 옷도 입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몇 시? 10시가 됐네요. 10시. 그래서 밥도 지금 먹고 가야 되는데, 못 먹어서 지금 편의점에서 이렇게 대충 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둘째가 열심히 이렇게 자고 있고, 제이는 아까 옆에서 보셨고, 여기 이제 또, 아니다 다를까 우리 크리스틴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이니까 따로 보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100m를 통해서 눈만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케이오스한 마당에 지금, 저는 이렇게 둘이 카시트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홀쭉하게, 홈런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사드릴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짜잔!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You want to say hi? Hey, what's up guys? Hello, how are you doing?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 팔cher. 지금을 촬영할 때? 응. 네, 이게 신태의 음식. 신태의 음식. 네. 마니 저우. 반수 Verein 아 뼈ific 아 야, 쁴미가 있네 야영 Por.. 요륨 슈식 슈식 쟈식 아... 아...아...엄마 진영. 진영вет. 2018살? 아하하하 그녀는 한국어로 말해라. 한국어로? 어머니 지금 뭐하는거야? 무슨 소리가 없다고? 조금 소리가 없다고... 말하는거야? 말하는거야? 말하는거야... 만약에 진짜로! 아, 진짜로! 무슨 소리가 없다고? 이건 너무 잘한다 한국인들 근데 많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렇군 밥는 Rosa 고민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들어간다 마지막 한국에서 한국에서 말해 맥믈가 말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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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의 부탁라는 거에요. 제가 다 듣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나도 믿을 거예요. 안내려. rada운다른 부끄래요. 한국어 그 스타일이에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기 컬러! 하나야 신입 파 Lis. 아멘. 징조 할아버지죠 엄마의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자녀들 손주들 여기는... 징조 할아버지 다른 친구들은 아직 결혼 안했기 때문에 징조는 없습니다 제가 첫번째라서 오빠 어때? 너의 가족들에 앉아있어? 여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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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과일 자야 신년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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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저녁끼리 신년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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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준비하셨습니다 고요양 supp법 예 갈리 소금 내 눈ığ에서 열어주세요. 응, 내 눈에 오른쪽으로 뺏어 들으세요. MDR 2개월 Strateg학 조건 좋은 하루 되요 좋은 하루 되요 metatoon 우리 편할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쉬어 참",매니 좀 더 잘한다 응 이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 fluent 어떻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엄마한테 이걸로 못 끊어라 그래 엄마한테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주세요 홍보 주세요 땡큐 엄마야 엄마야 너무 많아